성경 1독 175일차 10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와께 부러지셨다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댄 나무 숯불이지로다. 멸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원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여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련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팔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부와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 곧 여와의 집파들이 여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위스의 집의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오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이오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요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요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요하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하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론과 같이 요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요하여 선한 차들과 마음이 정직한 차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차들은 요하께서 죄를 포마하는 차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요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요하여 우리 포로를 남방시네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요하의 기옵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요하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강면나무 같으리로다. 요하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요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밖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요하께서는 으로사 악인들이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묵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요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요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나니라. 130편 요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 진데. 주여 누가 서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요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요하를 바랄지어다. 요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131편 요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 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나니 내 영혼이 저 땐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요하를 바랄지어다. 132편 요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요하게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요하여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요하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세사장들은 을을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품 받은 자의 얼굴을 여행하지 마옵소서 요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원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여하께서 시운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니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봉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울 위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품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험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이오아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이오아의 성전에 서있는 이오아의 모든 종들아 이오아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이오아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이오아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5편 할렐루야 이오아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오아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오아의 집 우리 이오아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있는 너이요 이오아를 찬송하라 이오아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오아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내가 알거니와 이오아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오아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두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리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요하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증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억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억으로 주셨도다 요하여 주의 이름이 용원하시니이다 요하여 주를 기념하미 대대의 이르디이다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냐마 위로를 받으시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수가 요하를 송축하라 아모리 족수가 요하를 송축하라 레위 족수가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요하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의 귀신은 요하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을 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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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